안녕하세요. 황정민씨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정혜희씨, 장혜희씨, 유수한 감독님 네, 자, 모든 베트남 축하 드디어 열립니다. 자, 왼쪽으로 다같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서 왼쪽 회사님들을, 이렇게 회사님들을 바라봐 주시죠. 베트남 초입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와, 구원의 극장가 하반기 원픽 기대자. 아, 이틀가 좋으면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베트남의 대로. 인채호와 함께 기대 조각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베트남 우원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아마 더욱 기다렸을 텐데 베트남 초가 9월 13일 내일 개봉이죠. 정말 설레고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형님씨 예상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합선으로 영위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배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초, 정말 박진감 남시고 네, 3D꽃도 리듬인프로 아덱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탁해서 많이 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이팅을 맥시만으로 후동산을 마무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화이팅을 하면서. 자, 베트남 초. 파이팅! 노랑차게 구호한 여러분들을 준비해 왔고요. 중간 2공사 액션 더욱댄스 한 번. 베트남 초. 아,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아니, 귀여워. 아, 지금 안 보여준다. 아예 눈 날아준다. 자, 그대로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베트남 초. 네, 좋습니다. 네, 네. 베트남 초. 아, 지금. 와, 뭔가 색깔이 보다. 아, 눈에 찍혔어. 자. 자.